안녕하세요 오늘은 저 캠핑을 갈 건데 오프로드를 달릴 일들이 많아가지고 원래 제 차를 안 타고 다른 차를 타보려고요 짜잔 이거는 렉스턴 스포츠 칸인데요 요번에 다이나믹 에디션이 나와가지고 시승 기회를 쌍용해서 주셔가지고 오늘은 요거 타고 캠핑 갑니다 저기 위에 루프탑 텐트도 달려있어서 텐트도 따로 안 챙겨가도 될 것 같아요 트렁크 엄청 넓어요 만약에 루프탑 텐트랑 이런 러닝 같은 거 없었으면은 더 많이 실었을 텐데 오늘은 요것만 있으면 돼서 요것만 실고 갑니다 실내 구경 좀 엄청 깔끔하구만 여기는 뒷자리 여기다가는 그냥 가방을 넣어줄게요 여기다가는 그냥 가방을 넣어줄게요 이런 큰 차는 사실 운전한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걱정을 했는데 저랑 같은 라이프스타일을 가진 여자분들은 키나 요런 거에 상관없이 요거 타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서라운드 뷰도 그렇고 차선 히탈 방지 시스템도 그렇고 오히려 그리고 시트고가 높아가지고 차고가 높으니까 저기까지 다 보이니까 더 운전하기 쉬운 거 같아요 아무튼 여자분들이라고 꼭 요런 큰 차 겁낼 필요가 없을 거 같아요 너무 잘 돼 있어 좀 더 운전하기 쉬운 거 같아요 좀 더 운전하기 쉬운 거 같아요 조금 더 운전하기 쉬운 거 같아요 좀 더 운전하기 쉬운 거 같아요 너무 편안하게 해가지고 더 운전하기 쉬운 거 같아요 누애도 또 운전하기 쉬운 거 같아요 너무 moderately 좀 더 운전하기 쉬운 거예요 계속해서 운전하기 쉬운 거 같아요 이제 안녕히 내게 여기에 아 illio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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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제가 세팅 좀 해드릴게요. 요것도 보이시죠? 네. 요거를 꾹 누르고 계시면은 이게 ABS 오프로드 뜨거든요? 네. 오프로드 올라가실 때는 여기 저렇게 떠 있어야 돼요. 이게 시동을 껐다 키면은 초기화가 돼서 혹시 껐다 키시면은 꾹 누르고 계시고 다시 세팅해 주시면 되세요. 네네. 감사합니다. 우와! 우와!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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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어오시기 바랍니다. 으아! 나 여기 건넌다고!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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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나아닌데!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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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!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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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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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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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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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